반갑습니다 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거의 90%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화숙이고요 이건 특이한 부조화숙인데 공룡 새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 형태가 도라 속으로 부조화되어 있는데요 이건 3D는 아니고 부조처럼 되어 있는 화석인데 잉룡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잉룡 같아 보이기도 한데 여하튼간에 뼈 하석, 공룡 하석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이 자체가 아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것을 발표하는데요 자, 여기 이것입니다 무게는 얼마이냐면 무게는 약 2kg 넘어갈 거예요 2285g이니까 2285g의 자세히 보면 공룡 얼굴 모양을 또 갖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보면 전형적으로 눈까지 보입니다 다른 방향, 그리고 항상 콧잔등 이렇게 뿔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콧잔등, 그리고 입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봤을 때 공룡 돌하석 같아 보이네요 네, 2200g이 넘는, 즉 2kg이 넘는 공룡 돌하석인데 자, 특징이 있죠 이 공룡 돌하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뭘 같아 보입니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많은 양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보나드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의 맨틀에서 올라왔던 킴블라이터 모함이 공룡머리에서 킴블라이터 모함이다 킴블라이터 모함이 다이아몬드를 생성하는 모함 그걸 킴블라이터죠 그 킴블라이터가 공룡머리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다이아몬드 생성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바깥은 석회함 같아 보이는데 일반 석회함이 아니죠 그리고 시멘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 시멘트 같아 보이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가함도 아닙니다 무조건 여가함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하죠 태생이 좀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공룡머리통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태생이 어떻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시작됐다 다이아몬드 스타트 다이너셔오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석감별기로 가지고 경도 한 3, 4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5 하지 말고 4에서 하면 쉽게 올라가면 100% 맞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오, 올라가죠? 잠깐만요 물기가 좀 묻었네요 네, 확실하게 다이아몬드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있지만 자, 이쪽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다 다이아몬드인지 강옥도 있고요 자, 다이아몬드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뒷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볼게요 자, 4에서 하라고 하죠 4에서 할게요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네, 그대로 올라가죠 그 다음 여기도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잡고 4 9까지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아, 이건 SIC가 되고 있는 장안 같네요 그러니까 C가 조금 덜 된 거죠 자 3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3에서도 4 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물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냥 이거 싹 손을 떼게요 네, 9까지는 올라오는데 네, 아, 여기 7, 8 9까지,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건 확실하네요 이건 좀 아직 덜 된 거고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약간 덜 됐습니다 9.2 정도는 되겠네요 4에서 하기 때문에 5에서 하면 다이아몬드 100%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확실하게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아직 덜 됐고요 약간 9.5 그러니까 사파이브는 강하고 1000년 SIC 정도 되겠네요 이건 되겠고 확실히 되겠고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이거는 100% 다이아몬드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인데 이게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어,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강옥 같기도 한데 자, 다이아몬드 어떤 거 볼까요? 어, 이것도 되네요 네, 이것도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맞네요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네,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 약간 안되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약간 모자라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잠깐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습기가 있으니까 그럼 손을 떼고 요건 될 거예요 요건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건 되죠 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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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다시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야,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다 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건 안 되는 것 같고 요건 습기함 같은데 그쵸 요건 7 딱 나오네 정신 이렇게 나와야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요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건 될 것 같아요 그쵸 확실하게 두 단까지 올라옵니다 네 뒤쪽도 다시 한 번 아까 습기함 찾는데 요게 안 됐었는데 요게 안 됐었는데 확인해 볼게요 아, 얘는 조금 덜 됐네요 요 다이아몬드 조금 덜 됐네요 요건 될 것 같고 아까 됐었죠 그쵸 요것도 될 것 같고 네 요 작은 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되고 그럼 요건 어딨나 여기 있는 것도 오케이 요것도 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모함이죠 아주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킴벌라이트라고 말해도 가언이 아닌데 기존에 있는 킴벌라이트랑도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공룡의 머리통에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이 공룡은 탄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또 특정한 압력 특정한 탄소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커지게 만들어주고 작은 것들이 커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이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어떤 치안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각지 근거로서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을 이제 상온에서 관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광애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